그래, 잠깐만 보자. 잠깐만 보자. 그러면 아빠는 고친 가고 우리만... 그래, 괜찮아. 너 화장실 한 것 같아. 네? 이렇게 하자. 아직 안 왔네. 다 됐죠? 이 옷 색깔이 치룡이 되고요. 아, 그래? 저희 친구들 고칭에 동공치 아들입니다. 아까 사져보니까 진짜 너무 잘 쓰셨네요. 우리 진짜 모자 쓴 멤버들은 더 멋있어요. 맞습니다.